오! 와! 설레고 있죠 내 맘 못 잊지 와! 진짜! 혜진씨! 인민주정! 아니 근데 진짜 비옥과 생기셨네 진짜! 얼굴 빨개지셨어! 지금 얼굴 빨개지셨어! 이제 잠깐만요! 우리 저기 몇 년 만에 보시는 거예요? 초과학교 2학년 때 2부로 아니 근데 아까 전화할 때하고는 실제로 만난다고 하니까 약간 슬림이시죠? 아까 말씀을 격하게 하시던데 의광수씨하고 우리 6살 때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광수의 여자친구 광수야! 한번 불러주시고 혜진 하면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수야 한 번만 더 약간 다시 한번 불러보실어요? 귀엽게 귀엽게 광수야 자 한 번만 더요 광수야 광수야 현 뿌sy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건 뭐예요 아까 인사 어떻게 할지 되게 많이 어떻게 머리 좀 해줘 머리 이거랑 이거랑